히카짱 히카짱 이게 불닭볶음면이란 뭐야?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어봤어? 아니 한번 먹어볼래? 안녕하세요 히카짱구TV 히카짱입니다 히카짱 매운데 괜찮겠어? 매워? 가능해 잘짜네 먹어본적 있는거 같은데? 예예 처음 먹어봐 한국인 많이 먹어? 엄청많이 먹어 매워? 매워? 가라해 네모 맛있어 가라해 일본에도 그런 라면 있어? 예 없어? 한국사람들 매운거 그렇게 잘먹어 한국인 대단해 한국인의 금지지 한국사람들 매운거 왜 잘먹어요? 매운거? 매운거? 네 매운거 원래부터 책임이 옛날에 어느 나라사람이 옛날에 매운거 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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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 때부터 잘먹었으니까 야채가 고추를 넣는게 있어가지고 고추 마늘 사이다 매운거 매운거 마늘 오래 먹었어 엄청나 한국인 엄청나 아 물 물 물 물없어 너무 매워 일본에는 이런 라면 없어 없 일본에 없어? 네 잘 먹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과자 없어 나인 아 일본에 바다가 없어? 네 한국 대단해 한국에는 맛있는 과자 많아요 일본에서는 뭐 먹어요? 일본에서는 물이에요 뉴욕사람들은 물만 먹어요 일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최고 나는 한국인 하고싶어요 한국이 좋아? 그럼 일본에 뭐있어? 일본이 없어 일본에서 왔잖아 그래서 한국이 최고 한국 좋아 혹시 영화 좋아해? 영화 보러 갈래? 좋아 한국에 영화도 있어? 한국에 영화도 있어 일본에 영화도 없어? 일본에 영화도 없어 그럼 뭐 봐? 아무것도 안 봐 그래서 하늘 봐 한국 대단해 피카창 한국 거리 어때? 한국 거리가 좋아해 한국 거리가 좋아해 한국 거리가 좋아해 사람들도 많아 일본 거리가 없어 일본에 거리가 없어? 네 전혀 없어요 한국 최고 잠 Sofia 히카챽 저기야 아래? 에? 히카 천천히 가 Lee 눌러봐 우와 수게 일본의 아날로그 아날로그 근데 한국은 lection 히카층, 기생충 알아? 히카층, 기생충 알아? 네, 일본에서 유명해요 오, 일본에서 유명해? 네 이거 한국 영화야? 한국 영화? 진짜? 에이? 봉준호가 한국 사람이야? 봉준호 봉준호 하, 대박 뭐야? 영화 홍보하는 그런 포스터야 히카층, 뭐해? 뭐하는 거야? 모르는 줄 거야 일본에는 없어 없어? 네 한국 최고 그래도 이거 안 돼, 너무 많이 가지고 응 삐졌어? 나 안 좋아해 아이, 좋아하지 히카층, 삐졌어? 하이 그럼 감자탕 먹으러 갈래? 감자탕? 하이 감자탕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먹으러 가자 하이 따라와 에이? 코로나? 코로나 잘 돼있어 대단해, 한국 대단해 한국은 방역 좋아 방역이 좋아? 네 그런 말은 어떻게 알아? 담아니나사이 으응 히카층 그래, 지금 감자탕 좀 기다려 응? 히카층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야야, 안돼 안돼, 히카층 히카층 일본의 롯샤가 없어? 아, 일본에 없어? 응 부모님 좋아하다 아니, 그래도 먹던 걸 어떻게 줘 괜찮아, 부모님 좋아해 한국은 거리에도 음식이 있어 신기해 좋은 나라 아니, 아니, 이거 음식이 아니라 그냥 누가 먹다 버린 거라니까, 이거 버린 거 이예 음식은 안 음식은? 우리 부모님 줄 거야 아, 부모님? 네 감자탕 어딨어? 감자탕? 네 곧 나와 이바동 감자탕? 뭐? 이바동 이바동 감자탕 알아? 네 어떻게 알아? 거기서 삼선 슬리퍼 신고 훔쳤어 바꿨어 한국 사람 민심 좋아 최고, 한국 최고 아 나 한국 좋아 한국 좋아? 이번엔 구찌 가져갈 거야 바꼈어 뭐가 바꼈어? 네 여기다 넣었어 아 아 이모 하고 불러봐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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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짱 한글 못 읽잖아 네 외울 줄 몰라 중자 같은 호텔 와주세요 호텔 중자 같은 호텔 맛있겠다 그런 말은 어디서 외웠어? 인터넷 나 디시 인사이드 디시 인사이드? 네, 디시 인사이드 음 일베도 일베 아 일베 워마드 워마드? 네 음 이거 안 시켰어 이거 안 시켰어 곰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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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서비스요 서비스 아 한국 좋아 왜 일본어 이런거 없어? 네 일본어 돈 내야 한국어 진짜 좋아 머리 언제 잘라? 쌀인지 얼마 안됐어 네 아무것도 없었어 물 끓는다 미용사한테 돈 다시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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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용사한테 돈 다시 돈을 받아? 응 커피 좋아해 응 커피 마가 커피 시럽 네 이따다닥이마스 맛이 어때요? 음 유고오이시 수고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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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까짱 오늘 어땠어? 오늘 정말 좋았어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 코로나 방역 최고 그리고 감자탕 가격이 2인 야스 4 한국 4 가격 4 한국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입은신 장군 최고 입은신 최고? 하이 나니? 우리 언제 또 봐 일본 오면 내가 미즈 선물할게 물 하이 물 좋아 어 물 좋지 고마워 하이 도움이 참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도 로고자 로고자 bombers 후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또 좋아요 올려줍니다 Down 띠 띠 띠 띠 띠 띠 띠